오케이 그래서 김지우 통문장 어디갔으면 미치노 오케이 됐구요 모등학습 잘 하셨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팝콘 오케이 팝콘 셀수 셀수 그렇죠 셀수 있으면 이렇게 했을거 같은데 썸부기야 썸부기야 썸북스야 썸부기 썸뒤에는 셀수 있는게 오면 개수가 몇개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럿의 형태가 오구요 썸뒤에 셀수 없는거는 어차피 S 못붙입니다 그때는 약간의 양을 얘기한다고 했구요 선생님이 팝콘 셀수 없다고 그러면서 같이 얘기했는 R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가 있었는데요 음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성격이라서 둘 다 셀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저취 다이어리 그렇습니까 헤이 헤이 톡으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톡으로 보내주세요 톡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이제 두 문장 했는데 두 문장의 공통점은 두 문장의 공통점은 두 문장의 공통점은 어 어 고라그라 덜 하다시 그렇쵸 그래서 무슨 C로 시작하면 하다시 로 시작하면 무슨 문이라 그런다? 명문 그렇쵸 부탁하거나 명령할때 쓰는거라 했죠 원래 문장은 누가 다 로 시작하는게 정상적이에요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 지금 누가가 없고 하다시로 바로 시작하시면 켜다 라는 뜻이지만 명령문이 때문에 켜세요 켜주십시오 이런 부탁하는 말이 된다 계속해서 그쵸 It's time to watch Star War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됐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참 그건 확인해야지 그래서 왓치는 무슨 뜻인 누구? 보다란 뜻이고 무슨 C니까 하다시니까 뭐 하다시에 ing를 붙이기도 하고 두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더즈가 들어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디드가 들어가서 과거형이면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를 붙여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 뜻으로 쓸 때도 있고 근데 툴을 붙였을 때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네 가지 뭐 뭐 뭐 보는 것 또 보기 위하여 그 다음 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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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 중에서 어? 그렇죠 그래서 요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가 어떤 시가 된 겁니다 어떤 시가 안됐다? 스타워즈 보기 위한 시간이 됐다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도 했을때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을 원하니 스타워즈 보는 것을 원합니다 그 다음 요 뜻으로 사용되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 TV 왜 켜니? 스타워즈 보기 위하여 왜 켠다? 보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뭐 해서도 마찬가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는 왜 신나니? 스타워즈를 봐서 뭐뭐 해서 뭐뭐 하기 위하는 어떤 스타워즈 보기 위한 시간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의성어 소리를 종료되는 걸로 했습니다 소리는 영어로 사운드죠 사운드를 미미킹하는 계속해서 서로라는 질문을 듣고 싶어 그러면 서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또는 무엇 이건 물건이니까 후보다는 왓이 좋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됐더라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우리가 선생님이 묻고 답하기 계속합니다 계속할 때 제일 먼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하고 그 다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일치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하다시죠 왜 투스페이시 왜 여기에 R가 왔는지는 얘를 안 막 이게 누가 누가 다 보입니까 누가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R가 오는 이유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맨날 암만 길어봤자 해보죠 투스페이십스 암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기는 R도 They are shooting at each other 이 문장에 간단하게 표현하면 걔들이 서로를 향해 쏘고 있으니까 They are shooting at each other 그러면 무엇을 향해서 쏘고 있니 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are two spaceships shooting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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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they 우수선이 무엇을 향해 쏘고 있는 중이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are two spaceships shooting at what are two spaceships shooting at they are shooting at each other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래서 여기에서 요것만 선생님 지우가 선생님한테 요것만 딸랑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 몇 개 두 개 그렇죠 아 이것만 들고 와서 지우가 나한테 물어보면 얘는 뭐 아니면 무슨 뜻이 될 수 있다? 소는 중인 쏘는 또는 쏘는 중인 이라는 어떤 시 또는 쏘는 것 이라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된다 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뜻이 되고 싶으면 요렇게 해두지만 어떻게 해도 되지? 좋아하자 투슈요시가지고 있는 네 가지 뜻 돌하는데 쏘는 wurden 쏘는 urry 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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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어소 됐습니까 어 이것도 이름치 이것도 이름치 아 둘이 똑같을 수 있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자 네 그렇게 해서 자 네 그렇게 해서 자 자 이 시 뭐되시고 왔는지 우리말로 얘기해 주세요 음 음 그랬어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뭐되시고 왔다고 그랬다 되게 엄청 길었는데 네 엄청 두 스페이십시프 두 스페이십시프 우주선이 서로에게 쏘는 중이 다 두 대의 우주선이 서로에게 쏘는 중이 겉 다를 떼버리고 겉 붙이고싶으면 문장 앞에다가 뭘 하나 쓴다고 그랬다 누가 뭐뭐한다를 누가 뭐뭐하는 겉 만드는 접속사 좀 나십니까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뭐 되시고 왔다고요 음 네 당연하죠 쏘다가 시끄러워요 쏘는 것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까지 붙여야죠 그럼 이래라 듣고싶어 그럼 여섯가지 질문 중에 그쵸 그럼 무엇이 시끄럽니 하고싶으면 What is very loud 이걸 보고 문장에 뭐라 그런다 주어라 그러니까 주어가 궁금할 때는 뭔가 순서가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What is very loud 됐습니까?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오케이 계속해서 이 소리들이 실제라는 것 암만 빌어봤자 넌 그거 믿으면 안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뭘 뭐가 생략됐다고 그랬죠? 넷 오케이 이 소리들이 실제 이 소리들이 실제 이 소리들이 실제 이 다죠 지금 누가 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비동사가 들어있는 누가다죠 이거 다해서 다짜 떼고 지금 겉됐으니까 여기는 뭐가 생략됐다 넷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읽기 연습할 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를 만들어 본 적 있냐 제가 무엇을 믿어서는 안될까요 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What이라는 걸 했으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그러니까 Shouldn't 줄여서 한꺼번에 갑니다 Shouldn't I Believe 됐습니까? 제가 무엇을 믿어서는 안될까요? What Shouldn't I Believe 됐습니까? You shouldn't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이 소리가 진짜 소리일 거라고 의미도 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이 소리가 왜 진짜 있을 수 없는 소리인지 쭉 설명하는 말들이 이어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은 누군가가 소리를 만들어낸다라고 설명하는 과학적 설명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 이거부터 나오네요 네 아 미안합니다 예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네 요거 없으면 무슨 뜻이죠? 소리가 없다 우주에 그렇죠 근데 얘가 붙으니까 우주에는 소리 여기 선생님이 달을 붙여놨는데 달을 떼 버려야 되겠다 우주에 소리가 없기 때문에 라고 해야 돼요 접속사가 붙어서 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계속 계속 그래서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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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Make But There is no way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움직이는 공기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그게 소리를 만든다죠 그렇습니까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뭘 했었냐 하면요 요거 묻고 답하기 위해서 좀 긁그치 경상도 사투리로 긁그치니까 없애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얘는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렇습니까 이 대답이 듣고 싶었죠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묻는 문장 만들었더라 1 2 2 3 2 3 오케이 자 여기에 누가 다 이게 이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걸 여섯 가지 중에 하나 찾았으면 그 다음에 누가다 살펴보고 뭐 따져봐요 그쵸 그래서 뭐던가요 음 붙여서 얘기해야지 2 2 2 2 그래 그러면 예 얘는 궁금해서 또 날라갔습니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공기가 무엇을 만드니 라는 질문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었죠 움직이는 공기가 무엇을 만듭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했더니 It makes sounds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우리 해봤었어요 여전히 묻는 말 할 거니까 얘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빼고요 그래서 이래다 듣고 싶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쵸 무엇이 소리를 만드니는 어떻게 만들었더라? 자 누가 또 설명합니다 누가 다 문장에 뭐라 그런다 주어라 그런다 근데 지금 주어가 궁금하다 뭐가 위치가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뭐가 소리를 만드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요? What makes sounds OK What은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S 붙여야죠 What makes sounds 됐습니까? 자 네 번째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어가 궁금할 때 어떻게 묻는지 됐습니까? 자 주어가 누가 다 라고 맨날 얘기합니다 누가 다 그걸 주어 동사고요 이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더즈야 됐습니까? 근데 얘가 궁금할 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얘가 궁금할 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순서가 안 바뀌니까 단 조심해야 될 건 What은 뭐 취급하지 않는다? 절대로 대의 취급하지 않는다 히나 쉬나 쉬나 이신 것처럼 생각한다 알겠습니까? OK 그럼 예를 들어서 무엇이 가니? 라고 묻고 싶어 그러면 What goes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달리는 중이니 하고 싶어 그러면 Who is running? 누가 다야 됐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 동사인데 앞으로 안 나왔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does인데 앞으로 안 나왔어 알겠습니까? 다른 것도 주어가 궁금하지 않을 때는 계속 이거 궁금하니까 What does moving air make? 알겠습니까? 뭔가 자꾸 순서가 바뀌는데 주어가 궁금할 때 순서가 안 바뀌는데 단순히 신고한다 알겠습니까? OK 그래서 무엇이 소리를 만드니? What makes sounds? What makes sounds? What makes sounds? 자 그 다음에 둘 중 뭐예요?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 아니면 뭐뭐 하 둘 중에 보겠어요 움직이는 것 공기입니까? 움직이는 움직이는 공기입니까? OK 그래서 하다시가 무슨 시 됐다 어떤 시 그래서 어떤 공기가 소리를 만든다고 움직이는 공기가 그렇습니까? 하다시가 ing 붙여서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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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시니까 뒤에 어떤 것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네요 OK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됐습니까? 자 다 없다 치고 Space is very quiet 뜻은 뭐예요? 그렇죠 누가 다네? 그렇죠 누가다가 이거 됐네? 그럼 여기에 뭐? 됐습니까? That means that space is very quiet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tha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쓴다면 고속고속 똑같은 문장 속에 that이 두 번 들어가는 거죠? 이 that하고 이 that은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that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가리키는 that이고요 그 다음에 이 that은 완벽한 문장을 건만드는 that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구가 좀 더 학년이 올라가면 얘를 보고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얘랑 얘랑 붙여버렸기 때문에 that이 그 다음에 이 that을 보고는 지시대명사라고 합니다 대명사란 말하면 안만 길어봤자 이게 될 수 있죠 안만 길어봤자 이러면 그게 대명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사 이름 씨대신으로 그런 거 그리고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그때 수업할 때 뭐를 주의 깊게 뭐라고 했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주의 깊게 뭐라고 했었죠? 이게 뭐 대신 봤다고 했죠? 우리말로 풀면 뭐였더라? 음 음 만드는데 그러나 공기가 없다라는 것 대신 봤다고 했죠 그러니까 앞 문장 전체 앞에다 that을 붙여갖고 that moving air makes sound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space is very quiet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앞 문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 그래서 지시사라 그런거야 앞에 말했던 그거 얘는 건만드는 여기 생략된 건 건만드는 대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묻고 답하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라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였더라 what does that mean? 그렇죠 what does that mean?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묻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이에요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that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우주에는 공기가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드는데 그러나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what does that mean? 그게 뭔 소리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사운드 인스페이스 자 여기서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럼으로 를 풀면 뭐였더라 했더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럼으로가 그럼으로가 뭘 풀면은 뭐였냐면은 우주가 매우 조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스타워즈에 나오는 소리는 실제일 수가 없었다 라고 했었죠 그쵸? 그럼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뭐예요? 그거는 매우 조용하다는 거예요? 음 그거를 다자 떼버리고 때문에 갖고 싶으면 우주가 매우 조용하기 때문에 저번에 스타워즈에 나오는 소리는 실제일 수가 없다니까 얘는 그러면 뭐 되시고 왔어요? 스페이스 베리 콰이엇 더 사운드 인스페어즈 군나필요 됐습니까? 비커스 스페이스 이스라엇 더 사운드 인스페어즈 군나필요 였고요 그 다음에 자 전번에 설명할 때 선생님이 이 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뭐라 그랬더라 자 선생님이 지금 밑줄로 한글에다가 밑줄 끄는데요 이렇게 밑줄 끄었죠? 이 부분을 영어로 읽어주세요 어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소리들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더 사운드 인스페어즈 더 사운드 인스페어즈 스타워즈에 나오는 소리들 더 사운드 인스페어즈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게 영어에는 어느 부분입니까? 영어에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떨 때 이런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을 때 어떤 시가? 길어져서 어디로 갔을 때 뒤로 갔을 때 뒤로 갔을 때 뒤로 갔잖아 이게 소리고 이게 스타워즈에 나오는 영어 영어 순서대로 우리말로 바꾸면 그 소리들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말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 우리말은 무조건 아무리 어떤 시가 길어도 항상 앞에 있다 그랬어 그런데 영어에서 이렇게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그럼 조심해야 될게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죠? 당연히 당연히 데이죠 그것들 소리들이잖 소리들 스타워즈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스타워즈가 실제일 수가 없었다는 얘기야 소리가 실제일 수가 없었다는 얘기야 그럼 얘 지금 단수로 표현해 놨어 복수로 표현해 놨어 그러니까 이거 앞만 길어봤자 데이 데이 굿 낫 비 리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없어져 양념씨 뒤에 지금 화다씨의 원래 모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비가 와있죠? 아 이거 여기 비가 와있죠? 근데 얘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나왔냐 아직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데이 아나 리얼 그것들은 실제가 아니다 데이 아나 리얼 더 사운즈 아나 리얼 사운즈는 사운즈네 어떤 사운즈 인스타 워즈에 나오는 사운즈 그것들은 그렇습니까? 자 이 문장에서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거 얘기해줬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방금 설명했더니 조금만 더 설명하면 자 자 이 두 문장 중에 하나는 틀린 문장이에요 자 위에 문장 먼저 볼까요? 더 보이즈 카인드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 남자아이가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더 보이즈 암만 길어봤자 더 보이즈 그럼 히 이즈 카인드 돼요 안 돼요? 돼죠 그러니까 이 문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습니까? 근데 더 보이즈 인 더 룸 이즈 카인드 하고 있어 그렇습니까? 좀 이상하니까 이걸로 좀 바꾸자 이걸로 좀 바꾸자 됐습니까? 더 보이즈 인 더 룸 이즈 스터디 그럼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 방이 공부하고 있어? 방이 공부하고 있어? 네 자 여기에 선생님이 나도 선생님 보고 끊을게 표시하라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란 말이지 음 음 그건 안 나 예 다 다 다 선생님이 이 표시 이 표시하는 건 어떤 경우에 이 표시한다?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죠? 뭐 우리말은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니라 한다며 그쵸 그럼 선생님이 이 밑줄 친 부분은 우리말로 써 볼게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습니까? 그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들 맘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데이 데이잖아 이거 데이 그쵸 개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면 얘가 맞아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니까 이 문장이 틀린거야 개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데이 이즈 스터딩 말이 안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어 더 룸 이즈 맞는 거 같아 더 룸 이즈 더 룸 엄만 길어봤자 이 시니까 그러면 방이 공부를 하고 있냐? 말이야 얘는 어떤 시일 뿐이야 이 덩어리에서 주인공은 누구야? 얘야 얘 얘는 무슨 시야? 어떤 시야? 근데 우리말에서 절대 안 일어나니 일어났어 길어져서 뒤로 갔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다 본작 알겠습니까? 음 그래서 you watch는 무슨 뜻인데 그쵸 누가 다 줘? 근데 앞엔 next time you watch는 무슨 뜻을 받겠어요?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어요? 그쵸 언제 언제 소리 줄여야 돼? 다음번에 볼 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음 얘를 보고 무슨 사라 모르겠죠 오케이 뒤에 누가 다가왔는데 다짜를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리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가 본다인데 얘 붙이니까 다음번에 볼 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점치시구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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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èg assume 감사합니다.